아빠 궁금한게 있는데 뒤포기로 풍선도 볼 수 있어? 글쎄 아마 팽팽하게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시험에 볼 수 있어 이거를 연결해서? 아빠 나 가게에서 풍선도 볼게 아빠 풍선 여기 있는거 다 불러봐 이 많은걸? 그래 그럼 내일 한번 같이 불어보자 내가 풍선 못봤는데? 너는 안불고 뒤포기가 불어줄거야 후기 너희들 내일 엄청 포고해야돼 바이바이 잘가세요 날이 밝았습니다 풍선 빨리 불기 대회를 위해 준비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게임의 관전 포인트는 첫째 과연 누가 가장 풍선을 빨리 불까? 둘째 과연 풍선을 터트릴 수 있을까? 입니다 기역자 연결관에 호스를 연결하겠습니다 다음 기역자 연결관에 전선 케이블로 풍선을 연결합니다 총 14개를 준비하겠습니다 선수 입장 대강 10와트 모델 5와트 아마존 초조소음 5와트 아마존 모델 5와트 자쿠노 모델 리선 4와트 모델 필그린 4와트 모델 리컴 4와트 3.5와트 고토부키 3.5와트 모비딕 3와트 대강 3와트 웨이브포인트 3와트 윈드베이스 2.5와트 모비딕 2.5와트 아마존 모델 기포구에 풍선 연결하겠습니다 대강 10와트 모델은 기포구가 4개 납니다 성공할 것 같아? 선수들 입장 완료하였습니다 선수들 입장 완료하였습니다 잘 봐 안 떨려 저 이거 터지는건 아니겠지? 빼놓은거 없겠지? 자 그럼 간다 응 그렇지 3 2 1 GO 3 3 2 3 3 2 3 3 3 4 4 3 4 5 5 5 6 5 5 6 5 5 5 5 5 5 5 6 6 5 5 6 6 6 목소리 터졌다 ... 그냥 두고 그냥... 치워야지 지금 빨리 치워 빨리 치워 빨리 아빠... 지금 보면 안돼 지금 보면 안돼 오빠 아빠 좀 도와줘 오 아빠 도와줘 우와 지금 완전히 천천히 조금만 썼어 응 아빠도 간다 우와 진짜 처참하다 우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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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 시켰어 돈까스 시켰어 기쁨이가 식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박스에서 먹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 바이빠이